조 바이든 대통령과 쥐스탱투리도 캐나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양자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유학생 절반이 중국과 인도 출신이라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상회담 소식부터 들어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쥐스탱투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회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정상과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양자회담 한 건 트리도 총리가 처음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각별한 우호관계를 강조를 했는데 캐나다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없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으로서의 첫 통화도 캐나다였고 첫 양자회담도 캐나다라면서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특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봐도 대개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캐나다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1980년대에 집권한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미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이웃 나라들을 첫 방문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버라그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도널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캐나다나 멕시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들을 첫 방문지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 이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두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종종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정상회담에서 트리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조 이렇게 부르면서 상당히 친근감을 나타냈고 또 트리도 총리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리더십 매우 그리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반면 또 트리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이가 꽤 불편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 얘기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리도 총리를 향해 매우 부정직하고 허약한 친구다 이렇게 좀 비난을 했던 적도 있었고 양국은 특히 관세 문제로 상당히 갈등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아주 두 정상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세를 매기는 근거로 어떻게 국가 안보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12년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당신들이 백악관에 불을 지르지 않았냐 이렇게 또 맞받아 쳤었고 실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당시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면 그 전쟁은 미국과 영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보는 게 맞고 실제로 대서양을 건너와서 백악관 내에 방화를 한 것은 캐나다가 아니라 영국 군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8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원유 수송 사업인데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허가를 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 그리고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강력히 반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소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사업 취소 결정 후에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동 산유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히 압박을 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또 미국산 물품 구매를 장려하는 바이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 또한 캐나다 산업에는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캐나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나요? 정상회담 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리더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두 정상 모두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키스톤 사업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트리더 총리는 캐나다 에너지 분야 노동자들이 국내 그리고 국경 너머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2050년까지 두 나라가 탄소 배출 지로 달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트리더 총리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코로나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지금 미시간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이자의 백신을 캐나다가 조금 더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사는 우선 당장 미국민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둘러 좀 반대의 의사를 냈습니다. 지금 캐나다와 중국 관계도 얽혀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나왔나요? 네. 지금 중국의 화이자사 최고 재무책임자죠. 멍완조우 시위의 포호가 캐나다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신병 인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캐나다인 두 명을 간첩 혐의로 또 구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캐나다와 중국 사이 그리고 미국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안이 좀 큰 사안인데 트리더 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중국을 그래도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찾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유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단 두 개 나라에서 온 학생이라고요? 네. 바로 중국과 일본 출신 유학생이 미국 전체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인도 출신이요? 네. 중국과 인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해외 유학생이 급격히 줄기 이전 중국인이 미국 내 외국 학생의 34%, 인도 출신은 18%, 그러니까 두 나라가 52%를 차지했다고 비영리 교육단체인 국제교육협회 IIE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미국 내 전체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이 107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유학생의 수는 37만 2천여 명, 인도 출신 유학생은 19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를 바로 한국이었는데 한국 유학생은 약 5만여 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데 언제부터 이런 경향을 보인 건가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지난 2000년에는 중국 유학생이 한 6만 명, 그리고 인도 출신은 5만 5천여 명이었고 그 뒤를 일본, 한국 출신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출신국들 사이에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중국 유학생의 숫자가 15만 8천 명으로 급증을 하고 인도 출신도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학생이 한 7만 3천여 명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지만 이때부터 중국과 인도, 그 외의 국가들 사이에 유학생들 숫자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중국과 인도 유학생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들 학생의 비율이 큰 이유는 인구학적,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다라고 국제교육자협회의 레이철뱅크스 선임연구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해외 유학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비 등 공부하는 데, 리빙코스트 등 돈이 적지 않게 듭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을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유학으로 이어졌다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UC 샌디에고의 과라브 칸나 교수는 중국의 제조업 성장은 중국인들의 임금 상승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중국인들이 미국의 자녀들의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갖추게 됐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인류대학을 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해외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도 역시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들 유학생들,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제법 있죠? 지난 2018년도부터 19년도 유학생들이 미국에 쓴 돈이 4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학생들은 주로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동부 뉴욕 메사추세츠, 중서부 일리노이와 미시간주, 남부에서는 텍사스주, 수도 워싱턴 DC 등에 몰리고 있는데 전공 분야도 스템이라고 하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리고 의학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공 분야에 몰리는 이유는 또 뭔가요? 스템과 의학 분야에서 바로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기술 관련 직장들이 미국의 학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들 중국과 인도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 있을까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선택한다는 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30여 년간 국무부에서 일을 했던 윌리엄 러 전 대사는 해외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이른바 소프트 파워를 체득을 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또 설명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학생 절반 이상을 중국이나 인도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특히 중국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유학생이 미국의 기술과 의료 정보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지난해 6월 연방 상원이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지식재산권을 빼앗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학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혁신보호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맞불을 넣는다는 계획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